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접경지역인 벨고로드주의 한 마을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러시아 측이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벨고로드 주지사는 현지시간 25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5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상자 중 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6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면서 다친 민간인의 어린이 3명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와 국경을 맡은 러시아 남서부 지역으로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공습이 벨고로드에 잇따르자 러시아는 일대에 연방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